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감옥에서 노래한 발과 신라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여기 싫어하는 사람도 보이네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우리 마을을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시켜요. 사울이 바울과 신라를 마을 때린 후 감옥에 가져왔어요. 사람들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날 밤이 깊어가지만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하느님을 노래하며 기도했어요. 다른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다른 감옥에서 오는 감옥에서 오는 감옥에서 오는 감옥에서 오는 감옥에서 오는 감옥에 찾아왔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감옥의 문이 부서져서 모두 열려버렸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겁이 났어요.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버렸을까봐 겁이 났어요. 재수가 없어지면 간수는 큰 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간수는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만! 바울이 술을 쳤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이제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간수는 하나님이 바울과 신라를 모자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싶어요. 가울이 말했... 간수가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울과 신라는 간수에 가죠. 모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로 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간수는 온 가족을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용감한 도움이 바울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정 27장이에요.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쫄쫄 말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사납게 불어와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히려고 해요. 비가 사람들 위로 상정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폭풍가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러다 우리 모두 죽겠어.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바울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린 죽지 않아요.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이야기해주셨어요. 해 주었어요. 바울은 용감하게 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은혜가 시절한 아래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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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flaws. 하늘사는 하나님을 고르기 때문에 폭풍우가 더 심해져서 바다에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까지 배처럼 빠지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함께 계시니까요 여기 사울이 바울이 알려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용감하게 어려운 일을 이겨냈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내셔서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갖게 돼서 기뻤어요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읽어줬는데요 하고 다음번에는 옷의 시모를 위한 편지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바울과 감옥에서 노래한 바울과 신라라는 이야기였고요 두번째로는 용감한 도우미 바울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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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